오늘 아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. 이 시각 잠실대교 부근의 CCTV 화면인데요. 짙은 안개의 강 건너편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. 같은 시각 경북궁입니다. 짙은 안개의 궁 절반은 가려져 있고요. 부각선의 형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출근 시간 넉넉히 두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한편 낮 동안에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. 내일은 2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. 금요일 무렵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이 내려올 텐데요. 일요일 아침 기온 9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낮부터는 내륙 지역의 하늘이 사침 맑게 드러나겠고요.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. 또 동해안 지역에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 14.6도 보이고 있습니다. 한낮에는 서울이 24도, 창원과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. 금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시였습니다.